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5 수능 대비 데이브레이크 드디어 시즌 3입니다 마지막 시즌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참 민망한 시간인데 이제 뭐 소개를 이 정도 시즌 들었으면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래 가지고 요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볼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요 연간 커리큘럼 이제 이제 그 보시면 마지막 커리큘럼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죠 요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 한 강좌 데이브레이크 시즌 3가 남았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는가 뭐 컨텐츠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컨셉이 비슷하죠 우리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다 프레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이제 3회차를 갖다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10월 14일날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 예정이고 선생님은 이제 미리 좀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마 오픈을 하면서 한두 강좌 정도는 미리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한 회차 정도는 미리 올릴 거고 선생님이 어 그 다음 그 주차까지 전 전회차를 다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아 요거 보시면은 당연히 수능 대비 모의고사 구요 어 표지 예쁘게 잘 나왔죠 그죠 뭐 이런거 역대급 자세한 해설지 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의고사에 해설지를 참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설도 해드리고 해설지도 자세하게 쓰고 어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교재 특징인데 이거 등급컷을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봐봐 음 수능기준 예상등급 42 39 35 1회차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그 조금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는 어 회차일 거야 시간 운영도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을 겁니다 1회차가 그래서 잘 보도록 하시고 2회차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권 기출 기반으로 난도를 좀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려운 회차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이나 기출 부분의 빈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빈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함정 요소를 팔았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평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3회차는 조금 더 쉽습니다 마지막 회차가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정확한 개념이랑 문제풀이 능력을 갖다 점검을 하는 그런 회차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마지막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3회차도 꾸렸으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얻어 가실 게 많을 겁니다 알겠지? 모의고사 이제 공부하면 얻어 가야지 그지?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교재 소개인데 분석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 분석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소개해 봐봐 처음에 뭐 인트로에 빠른 정답 단원분류 총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쌍둥이 문항을 기출 문항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선지별 자세한 해설 그리고 이렇게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항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니까 이 해설서를 보시면서도 공부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요거 있습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당연히 전문항 해설 강의하고요 선생님 뭐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더 자세히 많이 해설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회차라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냐면 이게 수능시험장 가서 아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저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게 수험생들의 고민이에요 선생님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나도 뭐 수능시험에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요? 근데 물론 한 80% 정도는 기출 요소를 그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7, 80%는 마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의 승부잖아 사실은 우리가 나머지 20%의 승부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지 그리고 앞에 80% 마치는 것도 어떻게 실수를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미 이제 조금 찍는 과정에서 강좌를 찍다가 지금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찍는데 지금 1회차 한 10번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제 러닝타임이 55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 뭐고 이 내용 뭐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분 3강인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10문제 풀었는데 55분 찍었는데 어떻게 60분 3강이래 그치? 사실은 앞에 데이브레이크 시즌 2도 훨씬 많이 찍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약간 미끼 상품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들찍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할게요 선생님도 마지막이니까 다 풀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찍을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은 강의 특징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 전달 이거 뭐 선생님의 그냥 강의 자체의 특징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는데 문항 자체가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 정리가 잘 됩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들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최신 평가원 출제 경향 기반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했으니까 난도를 조금 높여놨습니다 낯선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대체할 거냐 이런 능력을 갖다가 좀 키워주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럼 봅시다 데이브레이크와 무엇을 평행해서 FAQ입니다 수능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선생님 마지막에 보는 책 같은 거죠 마지막에 보는 책은 총정리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내용 정리가 쫙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 명절 때 특강으로 했던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모의고사 푸는데 30분 내에 못 풀어요 35분 정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얘들아 시간을 한 문항 푸는데 시간 배분을 갖다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지구과학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 분 이런 거 없어 그냥 문항 자체를 보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건 개념 문제구나 뭐구나 하고서는 주의사항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실 텍스트가 4장짜리 텍스트면 여러분들 다 보는데 30분 안 걸려요 사실은 금방 금방 읽을 수 있거든 근데 첫 번째는 꼼꼼하게 읽으시되 딱 보자마자 뭔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아예 안 떠올라 그래서 한 30초 이상 40초 이상 잡아먹었어 그럼 넘어가야 돼 이건 좀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애들이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나는 그냥 직진이야 내가 뭐 푸는 거 없어 내가 뭐 푸는 거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문제에 갇혀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 못 풉니다 아는 것도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같다 좀 어렵다 그리고 많이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좀 아 뭐라 그럴까 그 좀 조심스러운 게 애들이 막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건 어려울 거 같아서 제끼었어요 이러면 안 돼 어려울 거 같아서가 아니라 읽어봐야지 문제를 읽어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질에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읽어보고 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근데 딱딱 안 떠올라 아 그러면 일단은 아 이게 어떻게 될 거 같은데 하고서 이제 다 가한 정도 좀 생각해 놓고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 시간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조절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풀 때 맥시멈 한 27, 8분 정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OMR 마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좀 단축해서 연습하시는 거 하고 조금 상위권 친구들은 시간을 좀 빡빡하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 내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연습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기출은 평가원만 볼지 교육청 다 볼지 고민이에요 다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기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다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능 다가오면은 한 2주 전부터 해야 될 일이 기출을 열심히 푸시는 겁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은 별로 우리가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갑시다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에 우스갯소리 약간 얘기하는데 수능 전날 너희들이 책을 딱 펼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잖아 어? 나 이거 까먹었었네? 내일 딱 갔는데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이게 뭐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갖다가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어떤 거고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이 어떤 거고 그걸 갖다가 찾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떨 때 그냥 운빨로 하시면 안 돼 절대로 아 내가 그냥 아 난 그냥 이 날은 그냥 운이 좋았나 봐 이게 아니야 알겠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결과가 좋다 이런 게 성립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많이 성립을 해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에 정말 충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좀 밀고 나가세요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많이 힘들 때 그 마지막에 쥐어짜는 힘이 나의 진짜 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을 길러봐 알겠지? 그래서 같이 끝까지 할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 나도 힘들어 선생님도 힘들어 선생님들 힘 안 들다는 거 거짓말이야 다 힘들어 당연히 힘들어 당연히 힘들고 내가 이제 똑같이 생활하거든 거의 수험생들이랑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강의 찍으러 가야 되거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러 갑시다 끝